맥주에 어울리는 안주 추천 가볍게 술 한잔할 때는 맥주가 좋습니다. 맥주를 즐기는 분들에게 맛있는 안주가 필수죠. 잘 어울리는 안주를 선택하는 것은 맥주를 더욱 즐겁게 하고 맛을 더욱 살릴 수 있는 포인트예요. 첫째, 간단한 스낵류가 제격이에요. 견과류, 프레첼, 크래커 같은 간단한 스낵류는 맥주와의 궁합이 정말 좋아요. 짭짤한 맛으로 맥주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둘째, 튀긴 음식도 좋은 선택이에요. 치킨, 감자튀김, 치즈스틱 등 튀긴 음식은 맥주의 톡 쏘는 맛과 상당히 잘 어울리죠. 특히라거나 에일과의 궁합이 더 좋답니다. 셋째, 해산물도 잘 어울려요. 해산물 피자, 감바스 알 아이오, 훈제 연어 등 해산물 안주는 맥주와의 궁합이 정말 좋아요. 특히 에일과의 조화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넷째, 맥주향이 나는 음식도 좋아요. 비어 브레드, 맥주향이 나는 치즈 같은 음식들은 맥주 맛을 더욱 살려줘요. 다섯째, 달콤한 음식도 좋아요. 하니, 콘 브레드, 과일 샐러드 등 달콤한 음식도 맥주의 맛을 더욱 살려줄 수 있어요. 특히 에일이나 IPA와의 궁합이 좋답니다. 맥주와 함께하는 안주를 선택할 땐 맥주의 맛을 더욱 살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택해보세요. 감사합니다.